오늘은 싱글벙글 더더욱 여성을 돕지 않는 남성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한 카페에서 여자 사장을 뒤에서 끌어안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노우라고 소리를 쳤지만 남성은 기왕 아는 거 한 번 더 안아보자 라는 소리를 하면서 못된 소리만 계속했었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그냥 뭐 질 나쁜 586 꼰대가 결국 참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건데 재밌는 건 인터뷰를 진행한 진행자가 주변에 있는 남성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냐 라는 식으로 한 사람의 잘못을 순식간에 주변의 모든 남성에게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4명인가 남성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저를 도와주러 안았어요 싹 다 라는 말을 하면서 주변의 남성들이 돕지 않았다고 순식간에 주변 남성들까지 성출행범의 공범으로 만드는 발언을 하게 되죠. 대한민국의 상황은 이제 여기까지 다가온 겁니다. 옆에서 카페 사장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어도 남성들은 눈 하나 꿈뻑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할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여성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대남 3대남들 타인을 안 돕는 거 여자 한정이 아니다. 길고양이 밥그릇 엎어놓고 기차관 비건인 사람 조롱하고 이대남 3대남은 적극적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과 사소한 것도 이악물고 돕지 않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타적으로 남을 돕는 한남은 10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없어라는 소리를 하면서 요즘 이대남 3대남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감정이 겨려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는 건데 남자들의 피해망상이 지독하고 찌질해서 못 봐주겠다. 생명이 꺼져가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여자의 몸으로 보니까 그런 거다. 붕신들 변명도 한남스럽다. 그냥 찐따들이라서 못하는 거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을 돕지 않고 자신의 안의를 챙기는 남성을 찐따라는 프레임으로 가두기 시작한 여성들의 모습. 재밌는 건 여성을 돕지 않는 남성은 찐따라는 프레임 작업은 꽤나 오래전부터 시작된 내용인데 CPR하는 남자는 찐따 같은 남자야 라는 동일한 글은 수십 수백 개가 여초 커뮤니티에 퍼져 있습니다. 2022년부터 CPR을 하지 않는 건 찐따남의 합리화다. CPR하는 남자는 상남자고 CPR성추행 웅행거리는 남자는 하남자다. 라는 아주 간단한 프레임을 짜놓고 여성을 돕지 않는 남성들을 찐따라고 비하하는 저 작업들이 보이시나요? 상남자 하남자로 비교하면서 남성들의 심리를 자극해야 한다 라는 저 논리로 여성들은 시종일관 행동하고 있습니다. 설령 여자가 깨어나서 고소를 하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다. 당장 눈앞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일단 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이 일어나서 고소를 하더라도 일단 여성을 구해달라 애원하는 여성들의 모습. 그녀들의 논조는 언제나 일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여자를 돕는 게 진짜 남자고 여자를 돕지도 못하는 건 개찌질이가 아니라 상찌질이다. 라면서 아주 단순하게 남성들에게 남자 취급을 받고 싶으면 여자를 도와라라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성시대가 원하는 상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만약 남성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을 위해 아침밥을 차리고 도시락 싸주고 집안일 잘하는 게 진짜 여자지 남편에게 아침밥도 안 차려주는 게 여자냐? 라는 논조로 모든 남초 커뮤니티가 행동했다면 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자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왜 남성들이 해야 합니까? 이제 남성들은 같은 카페에 들어와 있는 여성이 추행을 당해도 눈 하나 꿈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남성들을 찐따 찌질이로 몰고 가도 어떠한 타격도 그들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찐따 찌질이 하지 뭐라는 마인드로 나가는 남성들에게 니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부터 나도 여자만 cpr 할 거야 남자들은 안 살려줄래 cpr 지들만 할 줄 아냐? 내가 남자들보다 더 잘해. 라는 식으로 여자는 여자가 도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남자는 남자를 돕고 여자는 여자를 돕는다 얼마나 간단한 명제인가요? 부디 이제 서로 갈 길 갔으면 좋겠다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맛있는 우유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응 니들 추행당하고 있어도 남성들은 니들 안도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